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이 발발했을 때 예상했던 시나리오들 가운데서도 위기의 장기화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에는 제법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소 우울한 전망이지만 장기화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경련의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입니다. 6월 5일날 전국경제연합회는 전 세계 주요 1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 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이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다수의 사람들이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더블 딥 경기 재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2022년 하반기가 되었어야 비로소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회복 양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든 다음에서야 반등한다는 이른바 W형 시나리오를 예상하라는 사람들이 전체의 응답자 가운데 52%입니다. W 재침체를 겪은 다음에 반등한다.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가장 단기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은 3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대공황 수준의 L자형 장기 경기 침체로 2023년이 되었어야 완전 정상화될 것이란 응답은 1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W형, U형, V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자형 경기 침체입니다. 52%가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한 형태는 여름 이후에 봉쇄가 해제되고 향후 12개월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될 것이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번 가을과 겨울에 2차 유행이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2차 봉쇄가 실시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죠. 결과적으로 2020년도 미국의 경제 승량률은 마이너스 8.1% 그리고 유로조는 마이너스 5.8%로 예상된다. 그런 다시 2차 유행을 거친 다음에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4월경에 정상화가 시작되어서 2022년도 하반기가 되었어야 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W자형입니다. 반면에 U자형입니다. 가장 조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36%가 찬성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여름 이후에 봉쇄가 해적이 되기 시작해서 향후 6개월에 12개월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이고 봉쇄가 된 이후에 무역 정상화 및 점진적 U자형으로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따라서 2020년도 경제 승량률 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7% 유로조는 마이너스 5% 정도가 될 것이다. 가장 우울한 시나리오는 L자형입니다. L자형 경기 침체는 연중 봉쇄 조치가 지속이 되고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이고 L자형은 대공황 수준의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2020년도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미국은 마이너스 14.9% 유로조는 마이너스 13%입니다. 경기는 2021년도 내년도 4월부터 정상화가 시작되어서 한 해 더 넘긴 2023년도가 됐어야 비로소 세계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암울한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대면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2021년 이후로 예상하는 그런 응답자가 56%나 되었습니다. 2020년 연말에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답변은 불과 2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0%나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2020년 연말 이후나 되어야 대면 거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답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올해 가을과 겨울에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2차 봉쇄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낙관적을 보더라도 2020년 연말부터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2021년도 4월부터 정상화가 되고 2022년도 하반기나 됐어야 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좀 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조기에 회복이 모든 것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이 시작됐습니다. G-O-N-G TV, 공TV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두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활동이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는데 큰 힘을 더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